이 그림은 마쎄을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마쎄의 기본 개념은 처음에는 q 방향으로 미끄러지다가 여기가 당점이죠. q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q 방향으로 미끄러지다 가 이 spin의 영향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당점 방향으로 구르는 것을 마쎄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찍어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 블로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찍는 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과 함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프로젠이 되었을 때 백마쎄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직선 후방 백마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smpark202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상단에 마스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브릿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스의 그립과 스트로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겨냥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상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마스의 기본 형태 세 가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자세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는 마스의 겨냥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겠습니다. 사이드 뷰니까 측면도가 될 것입니다. 오른쪽은 top 뷰에서 평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자 왼쪽 그림에서 이게 q의 방향이죠. q라인 에이밍 라인 겨냥 선입니다. q로 수구 공을 찍어 치기니까 찍으면 b점에서 접촉을 하죠. contact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q의 연장선이 제일 밑에 천을 가리키는 곳. 이것이 연장선이 계속 내려갔다면 천과 닿는 이 점. 이 점은 a라고 했습니다. 이 점은 에이밍 포인트가 겨냥 점이 천과 라사와 닿는 그 점이죠. 이 a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r은 남극이나 마찬가지인데 공과 라사, 천과 닿은 지점입니다. 이 a와 b 그리고 이 r 관계를 잘 익혀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수차례 설명이 나오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q로 b를 찍으면 q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처음에는 q 방향대로 가다가 당점이 여기처럼 7시 반쯤 되죠. 그러니까 그 스핀의 영향으로 나중에 직선으로 미끄러지다가 q의 스핀준 방향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궤적을 그린다. 그러면 이 궤적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r a 방향입니다. r b가 아니고 r a 입니다. 그래서 r a directio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란 선은 이론상 이론상으로 마지막 방향 궤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r a 이 천이 공과 닿은 밑바닥 그 점과 q의 연장선이 천에 닿는 점 여기서는 공과 닿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허공이죠. 밑에 있지만 공과 닿이진 않아요. 그래서 r a 방향으로 꺾이는 것이 이론상 맞지만 이 파란 선이 맞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 갈색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 7시 방향을 당점으로 칸택 포인트죠. 찍은 것이고 이것은 속도를 나타냅니다. 속도가 느리냐 중간이냐 빠르냐 빠르게 쳤다면 멀리 가서 꺾이고 아주 천천히 쳤다면 조금 가서 꺾이고 중간으로 쳤다면 속도가 중간이라면 중간쯤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이죠. 마스의 기본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는 마스에서 곡선의 궤적을 그리는 그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그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을 위에서 본 거죠. 자 Q로 이게 Q입니다. Q로 칸택 포인트 C를 찍었을 때 Q의 연장선이 라사에 닿는 부분이 A 지점입니다. 그리고 R은 천과 Q 볼이 닿는 점이죠. 밑에 남극 그래서 R A 이 방향 R A 방향이 공이 미끄러지다가 굴러가면서 가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시 보면 A는 Q 끝이 향하는 바닥천 위의 현행점이다. Q 끝이 계속 내려갔을 때 그 방향으로 가면 천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C는 C는 이 칸택 포인트 직접 공과 닿는 점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R은 공의 밑바닥이 지금 천과 닿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빨간 화살 방향과 빨간 화살 방향과 그 다음에 파란 화살의 끝 부분 방향은 미끄러지다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 방향은 평행하다. 이 이론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평행하다. 다시 말하면 R A 방향이 마지막에 공이 굴러가는 방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도 앞의 그림과 매우 흡사합니다. 위에서 본 평면도고 공이 있습니다. A는 공의 제일 밑바닥이 그 바닥 천과 닿은 점 큐볼과 바닥이 바닥 천이 닿은 점이다. A 그 다음 B는 겨냥점인데 직접 Q와 공이 만난 점이 아니고 계속 관통에서 내려갔을 때 Q 끝이 향하는 천 표면의 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B는 그 천 바닥 Q를 그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내려갔다면 바닥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는 B점입니다. B점이 이런 점이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Q 방향이죠. Q 방향이 청색 화살표고요. 겨냥 선입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선은 볼이 움직이는 궤적 점 처음에는 찍으니까 Q 방향대로 미끄러지다가 다음에 구르기 시작해서 회전 먹은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D E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A B 방향입니다. A B 방향과 D E 방향이 평행선에 가깝다. A B와 D E가 평행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는 샷의 속도와 궤적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R은 천에 Q 볼이 닿는 점 밑바닥 남극과 같죠. B는 당점으로 Contact Point Q가 직접 공과 다는 점이죠. 그리고 중요한 A점은 A점은 천 위의 겨냥점인데 Q가 이렇게 겨냥했을 때 계속 연장해서 내려가보면 그 밑에 천의 라사와 닿는 점이 A점이다. 그리고 이제 Q로 이 공을 쳤을 때 물론 당점은 이 점입니다. 이 속도가 느리냐 알맞으냐 너무 빠르냐 너무 느리냐 알맞으냐 너무 빠르냐 에 따라서 이렇게 궤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빠르면 더 멀리 가서 꺾이고 느리면 바로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경우 갈색 선 너무 빠를땐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검은 선 알맞을 때 구요. 그 다음 이 청색 선 너무 느릴때 이렇게 궤적이 바뀐다. 속도가 느리면 바로 꺾이고 미끄러지다가 에 너무 세면 멀리 가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꺾이는 방향은 모두 다 지금 평행하죠. 이것은 R과 A 이 방향이다. RA 방향이 바로 이 끝에서 공이 구르면서 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샷의 속도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궤적을 그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점을 보죠. 앞에서 봤듯이 C는 Contact Point 즉 Q와 공이 찍었을 때 닿는 점이죠. 그 다음에 Q로 이렇게 찍었을 때 Q의 연장선이 밑바닥천과 닿는 점이 A입니다. A는 Q 끝이 향하는 바닥천 위의 겨냥점입니다. Q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연장시켰을 때 바닥의 천 바닥에 어디에 닿느냐 하는 A점이죠. 그리고 R은 밑바닥에 닿은 공이 밑바닥에 닿은 그 점입니다. 선과 Q 볼이 닿는 점 이제 궤적은 마지막에 구르는 궤적은 RA 이 선이죠. 이 선이 바로 이 선 이 선 이 선 완전하게 평행하지 않지만 조금 벌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좀 느렸을 때 여기는 보호통일 때 여기는 빠를 때 그렇게 속도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것이 점점 점점 빠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샷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굴러가는 즉 각도를 바꿔서 회전 회전 굴러가는 지점이 다르다 느릴 때 보통 그 다음에 빠를때 이렇게 쭉 달라지는 것이죠. 속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진다 이런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Q의 기울기와 공의 궤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C는 모두 같은 점입니다. 컨택 포인트가 모두 같지만 Q의 기울기가 90에 가까울 때 80 70일 때 점점 Q가 눕혀지게 되겠죠. 따라서 변하는 것은 접촉점은 같아도 변하는 것은 Q의 연장선이 바닥과 다른 점 라사와 닿는 점 천과 닿는 점이 이곳인데 더 높이면 더 멀어지고 또 더 높이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방향이 마지막에 공이 굴러가면서 가는 궤적이죠. 그래서 이 방향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향 그리고 Q가 높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미끄러지고 나중에 변하죠. 이 방향은 역시 이 방향과 같습니다. 자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거의 평행하고 눕힐수록 점점 더 미끄러지는 구간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같은 당점이라도 컨택 포인트입니다. Q의 기울기에 따라서 천위의 겨냥점 A가 계속 점점 멀어져서 변했죠. 변하며 Q의 기울기와 비례해서 밀린 후 RA 선과 평행한 궤적을 이룬다. 밀린 후에 RA A 이 평행한 그 눕힌거와 비례해서 멀리 밀린 후 그다음에 궤적은 E RA 선과 평행한 궤적을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울기에 따라서 거리와 밀린 거리와 궤적의 각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름도 앞의 그림과 같은 내용이죠. Q 기울기에 따라서 공의 궤적이 달라진다. 빨간 점은 컨택 포인트입니다. 같은 점을 쳐도 경사가 90 80 70 60 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거리도 달라지고 또 점점 기울기가 높여지기 때문에 실제 Q 연장선이 밑바닥 천과 닿는 점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에 변하는 궤적도 완만한 선을 그리게 되어 있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셀을 분석한 그림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그 결과물 자 위의 그림을 보죠. 이 공이 밑바닥에 닿은 점 이것이 R 포인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컨택 포인트가 되겠죠. 밑에 이 점 이 점은 Q의 연장선이 라사와 닿은 이 지점 이것이 에이밍 포인트 결국은 여기는 컨택 포인트지만 겨냥은 겨냥한 점은 여기가 되는 것이죠. 자 위에서 본 그림은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R 포인트입니다. 래스팅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Q가 연장선이 바닥과 닿은 것은 이 점이죠. 그래서 RA 이것이 바로 Final Direction 처음에는 Q 방향으로 Initial Direction 은 Q 방향으로 가다가 미끄러지다가 이제 불러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방향은 궤적은 RA 방향으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미끄러져 슬라이더에서 가다가 이제 회전 때문에 커브를 만들고 나머지 그대로 곧바로 굴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맛세강의 비디오입니다. 1편부터 5편까지 있구요. 자 8분짜리죠. 다음 2번 비디오 2번 비디오 9분짜리 다음 3번 비디오는 7분짜리 4번 비디오가 9분짜리 5번 비디오가 8분짜리입니다. 자 요 url은 이 밑에 이 동영상 밑에 더보기에 모두 어 게시하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실 수 있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아주 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용한 모든 자료는 밑에 더보기에 url 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찾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작자가 직접 레슨을 하거나 연마하는 도중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주로 백마세가 많습니다. 폴로마세 일부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백마세는 그래서 섭 한마리 북 해전 추 해전 여기를 쳐야 두꺼이 해주시라고 봐도 되죠 밑에 있는거니까 여기를 치는 딱 그래서 딱 갈때 어떻게 하냐면 딱 올라와서 이걸 각각이 하고 이 각도를 먼저 그리는거야 아 이렇게 맞아야돼 아 여기네 이 점을 끝까지 놓지지 말아야돼 신호메서 신호메서 그걸 띄면 안돼 딴 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신호메서 고점만 보고있어요 그 사람은 딴 데가 많더라구요 예쁘게 달려있더라구요 지금 오른쪽 손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야 저 어깨 맞더라구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트셜 이렇게 치일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세리에서는 두통하게 같이 모이고 나가야되게끔 이렇게 치면 더 두껍게 해서 밀어져 그래야 되고 약에 치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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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